이러한 증상일 때 치질이 아닌 직장암을 의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순천안대학교 천안병원외과 강동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질과 직장암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치질은 항문 주위의 정맥이 팽창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장시간 앉아있거나 변비 등으로 생겨나며 거의 초기부터 통증이나 출혈 등을 동반합니다 반면에 직장암은 항문과 가장 가까운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 생기는 암으로 유전적 요인이나 불균형 식단 등으로 생겨납니다 하지만 초기 직장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낫다 할 땐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죠 주요 증상은 배변 습관과의 변화, 혈변과 빈혈, 체중 감소 등인데요 그러나 증상만으로는 치질이나 다른 양성 질환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직장암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로 암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대한 정상 항문으로 배변하도록 하고 성기능과 배뇨 기능을 보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치료 목표입니다 수술 방법은 암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데요 조기 직장암은 항문을 통한 내시경 미세 수술을 하거나 복관경을 이용해 수술합니다 복부 수술에서도 복관경, 로봇을 이용한 미세 침습 수술을 통해 상처를 줄이고 입원 기간과 통증을 줄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수술 후에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요 항문이 아파요 등 여러 문제점을 호소하곤 하는데요 수술 후에는 무엇보다 이 영양관리가 중요합니다 약 1개월 정도는 식사를 저잔사식으로 해야 하는데요 즉 식이섬유를 줄여주는 식사를 말합니다 대변의 부피를 최소화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최소한 장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수술 후 배변 양상의 변화와 잦은 금식으로 인한 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 등으로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 3끼 이상의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후 적응도에 따라 유동식, 주, 진밥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상처 치유와 원활한 해보을 위해 매 끼니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살코기나 생선, 두부, 계란 등을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치질과 직장암과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먼저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대부터는 선종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고 항문도 최대한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기적인 검사와 전문가 상담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